딴따따딴 딴따딴 딴딴딴 뿜뿜 뿜뿜 우와! 형 뭐야? 우와! 형 뭐야? 한 번 보실까요? 와.. 자 미지 형 좀 가까이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가까이서 뒤에 손바닥 같이 하는지 초점 맞춰요 네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한 젓가락으로 제가 또 꺼드릴게요 진짜 최악이다 2주 Yeshua 주시죠 예 맛있게 드세요 하 ㅋㅋ 이게 약간 닭강정의 개념인가요? 아 제가 준비했으니까 아 네네 아 네 한 번 해볼게요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뭐.. 카드 이거 범죽해 아니 이거 안돼 아니 저기 민트조건 좋아하신다며요? 좋아요 좋아요 황금 황금 아니 이게 황금 황금 뭐야 이거 제가 제가 보지 못한 비주얼이라 그래요 처음 보는 비주얼이거든요 한번 시대해볼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도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즐기는거에요 이제 미슬리형 파이브 표정이 좀 참아 근데 참고로 저희는 엎드로 형을 먹게 하는게 아니에요 알아요 알아요 지금 형이 준비한거에요 심지어 이게 왜 맵지? 이게 치약이니까 맵죠 나쁘지 않아요 엎드로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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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게 잘생겼어요 고마워 car